안녕하세요 조인하루 What's good? 밥 먹었어요. 오징어 먹었어요. 여러분들은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. 밥 먹었어요. 밥 먹었어요. 좋은 노래 추천해 달라고요. 요즘에 동생이 추천해준 노래인데 존메이어에 너무 꿇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의 첫 번째 트랙. 이거. 이거 너무 좋아요. 저거. 저거. 나이게 고원고 어린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지금 헬스장 갔다가 샤워하고 밥 먹고 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